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들은 참 잘났는데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인데 문제는 엄마가 예비 올감이라서 장가가긴 글러먹은 그런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제목 원지 아들 집착 오지게 심한 친한 언니가 제 조카를 탐내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48살 아줌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주변에 올해로 50살인 50살인 친한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언니가 자꾸만 제 조카를 노리고 있어서 말이죠. 감히 어딜? 물론 저하고 평소 되게 친한 사람인건 맞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지인일 경우에만 하나인거고 이건 안돼. 제 조카를 위해서라도 그 이상은 절대 안돼. 싫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일단 이 언니는 결혼을 되게 일찍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28살이고 그 아래로 제법 터울이 있는 20살인 딸내미도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가 바로 저희 딸이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요. 애들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알게 된 그런 집안이죠.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여하튼 이 언니는 전업이고 남편은 출장이 너무 잦아서 언니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되게 많고 또 저희랑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건 뭐 거의 매일 찾아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언니 오면 뭐 이야기도 하고 덜 심심하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이상은 절대로 아닌 게. 그러니까 이 언니네 아들이 그래요. 좀 올등합니다. 되게 잘났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전교 1등 했고 대학도 서울대로 갔고 물론 직업도 마찬가지. 아주 아주 좋아요. 뭐 전문직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1등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요. 지금까지 자기 부모 소감은 안 썩이고 자기 엄마를 위해주는 아주 바람직하고 착한 그런 아들입니다. 성격이 좀 내양적이라 주변에 살갑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더 오히려 남자답고 되게 묵직한 거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굴 뭐 잘생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똑똑해 보이죠. 이거 진짜 누가 봐도 공부 엄청 잘하게 생긴 그런 느낌이랄까. 키는 한 대충 180 정도 될까. 거기에 뭐 뚱뚱하지도 않고. 여하튼 그래요. 아들내미 하나만 보면 최소 90점은 충분히 줄 수 있죠. 말 그대로 1등 신랑감입니다. 네. 이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 뭐해. 엄마가 개판인데. 얘 엄마인 그 언니는요. 전혀 그러질 못해요. 1등이 아니야. 일단 본인 아들 자랑이 늘 언제나 항상 입에 붙어있으며. 그래 뭐 잘난 건 사실이지. 사실인데.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하다 이거야. 여하튼 형부가 집을 좀 자주 비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언니는 본인의 아들을 거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요. 저기 폰에다가 아들을 작은 내 남편 이렇게 저장을 했다니까요. 이걸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요. 이 언니가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야 우리 작은 남편한테 전화 왔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아들에 비해 딸내미는 완전 찬밥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 아들보다 딸이 더 나은데 이거 정말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지게 차별을 해요. 뭐 그래. 공부는 자기 오빠를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다가 인서울 상위권에 인착을 했고 안착을. 성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예의 바르고 애교도 많은지 몰라요. 어쩔 때는 제 딸내미보다 더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애가 너무 이뻐. 아니 빈말 아니고요. 만약 저한테 또래 아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아이가 이뻐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터울이 있는 막내면 그 존재 자체로 이뻐할 만도 한데 이 언니는 남들 눈에도 다 의식이 될 만큼 차별을 해요. 특히 이 아이는 제 딸의 제일 친한 친구라서 종종 다 같이 볼 때가 있는데 어머 보는 제가 다 민망해요. 그런데요. 또 신기한 것은 자기 엄마한테 그런 차별을 받았음에도 아이가 참 싹싹하고 바르게 잘 컸습니다. 여하튼 워낙에 자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의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제 진정한 고민이자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루는 저희 친언니가 저한테 조카를 시켜가지고 심부름을 좀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하필 이때 이 언니가 제 조카를 본 거야 같이 있다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요. 참고로 저희 집은 저희 언니가 유전자 몰빵을 받아가지고 아우 씨 그지같아 얼굴은 엄청 이쁘고 똑똑해가지고 시집도 되게 잘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카도 그래요. 이런 자기 알마를 똑 닮아가지고 참 여리여리하고 이쁘고 성격도 되게 야물딱지죠. 탤런트 한효주씨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되게 단아하고 이뻐요? 제 조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뻐. 그러니까 이 언니도 하다가당하는 거지 뭐. 여하튼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이 언니가 자꾸만 저한테 야 우리 아들이랑 니네 조카랑 엮어주고 싶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어디네라도 모자란 데 없고 아니지? 그 누구라도 다 탐낼 만한 아이니까. 당연히 니네 언니 쪽에서도 좋아할 거야. 그렇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진짜 싫거든요. 아 그래 이 언니 아들이야 괜찮죠. 저도 마음에 듭니다. 1등 신랑감이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무자리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이 언니야. 네 안 봐도 훤합니다. 며느리 말려 죽이겠죠. 솔직히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저는 늘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이 언니 하는 걸 보고. 아휴 아들이 잘나면 뭘 하나. 엄마가 이 지경인데 저래가지고 아들 장가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맞잖아요. 맨날 아들 아들 우리 아들 내 남편. 이러는데다가 본인 친 딸내미까지 차별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자기 아들을 작은 남편 이러면서 의지를 하고 있는데. 맞잖아. 툭 하면 여기 딱 올라오는 그런 시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제가 이 언니를 맞고는 있습니다. 언니야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조카는 남친이 있다더라.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결혼 생각 같은 거 없다더라. 어른들 속에 말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연애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더라. 등등등 대충 둘러대면서 거절을 하곤 있는데. 이거는 뭐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자신이 있어서 이러는 건지 뭔지 계속. 야 그 나이에 남친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보나마나 우리 아들이 훨씬 더 잘랐을 게 뻔한데.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 만남이라도 조선을 좀 해봐라. 이러면서 하루에 열두 분도 더 들들들 볶는데 진짜 사람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의 딸내미라 해도 말리고 싶은 판인데.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내 조카한테 들이대는 거야. 아이씨 짜증나.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이 언니가 포기를 할까요. 사실 제가 직설적으로 뱉는 성격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고통을 당하는 중인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허니 그냥 조카한테 말을 해봤다. 근데 학을 때문에 싫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건데 겨우 이딴 게 고민이야? 2번. 나는 언니랑 사돈 관계로 엮이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 되죠. 왜 말을 못해요. 죄인이야? 3번. 저러다가 혹시 쓴이 조카한테 직접 접근할지도 모르니까 조카한테 미리 미리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런 이런 미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다. 절대 허용하지 마라. 그 언니는 최악의 심호감이다. 그런 집과 연 맺으면 너는 반드시 말라 죽는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접촉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철벽치고 차단해라. 이렇게 일러두란 말이야. 4번. 아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아직도 몰라요. 세상에 좋은 거절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필요하다면 그 여자랑 손절도 해야죠. 솔직히 말해요. 심호자리가 세서 졸라 싫다고. 아니. 아들딸도 차별하는데 며느리라고 안할까? 뻔하지 뭐. 그리고 그 딸내미 얼른 독립하기 기원합니다. 예. 5번. 아니. 이 답답한 양반아. 세상에 좋은 거절이 어딨냐. 조카 인생이 달린 일인데 겨우 이딴 것도 해결을 못해 스스로? 그냥 단칼에 잘라.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쳐먹은 거요? 6번. 아니 언니. 지금 그게 뭔 소리야. 언니 아들은 언니 작은 남편이잖아. 근데 뭔 소개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 마누라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안 그래? 또 우리 조카는 초원이라서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라고? 대댓글. 오호. 이거 좋다. 실실 웃으면서 돌려가기.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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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7번. 아니 고작 이런 거절도 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저기요 아줌마. 세상에 좋은 거절은 없어요. 처음에 좋은 말로 했는데 그걸 못 알아쳐먹으면 바로 정색하고 선을 그어야지. 그걸 왜 못 잘라요? 뭐 돈 빌렸냐? 8번. 그냥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해. 꿀꿀꿀꿀꿀. 대답글. 말했는데 우리 언니가 너 죽인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꿀꿀꿀꿀. 이 사연이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미래는 불보도 뻔하죠. 장가를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간다 해도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부디 주작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